자 오늘 글로벌 특히 미국 증시 중심으로 설명해주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하셨나요 2700이요 KB? 2740인가? 2740? 네 저희 이은택 팀장이 제시한 숫자이고요 저희는 글로벌 쪽하고 국내 쪽하고 담당자가 달라서 네 그거는 이은택 팀장의 코스피 전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거리두기 언급 발언이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니다라는 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생각 같죠 S&P500은 내년 4090 고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점 보시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는 애널리스트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김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망가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특별한 유리구슬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 뒤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사실 있을 수 있고 팬데믹을 못 맞췄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맞췄을까 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부를 좀 받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가가 아니라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략가잖아요 스트레이드지스트라고 저희를 얘기하는데 전략가는 사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이걸 노정해 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전망을 맞출 확률은 메타분석에 의하면 45%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전 던지기하고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사실 쓸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저희를 어떻게 쓰면 되냐 저는 연간 전망 올해로 제가 직장생활한 지 11년? 12년째인데 트레이딩 본부에 잠깐 있었을 때 빼고 나면 올해 9번째 연간 전망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왜 하지? 이런 생각들 솔직히 많이 들지만 왜 할까? 투자들은 내년을 볼 때 진짜 하얀 도화지에 뭔가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도화지에서 오는 막막함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때는 뭐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나름의 그림들을 그려가는데 그 스케치를 보면서 자기 나름의 스케치를 해나가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싶고 아까 김 프로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권사 이렇게 쭉 보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채택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도 생각해요 저희가 경기민감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다른 회사 보고서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데 다 경기민감 좋아서 저희는 뷰를 바꿔야 되나 사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친환경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했어서 빵이 좀 조심스럽다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 맡고 계신 신센터장님서부터 그런 기조로 KB증권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누구나 다 빵을 너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고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걸 쭉 설명하시는 걸 보고서 야 이제 다 왔나 보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건 이제 가격 반영 다 됐다는 얘기고 어쩌면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빵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가격이 충분히 빠지고 사람들이 야 빵 이제 아니야 라고 하면 저희는 그때는 다시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투자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역발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전망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나름 다 내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우리 김민혁 팀장님 목소리가 약간 그분 같아요 누구? 나는 자연인이다 성우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누군지 아시죠? 아 모르세요? 그분이 요즘 몸값 최고예요 성우 중에 아 그래요? 자연인은?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근데 나는 진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처음에는 저런 프로가 있나 그러는데 엄청 중독성이 있더만 또 자연인 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게 또 가성비가 끝내주잖아 제작 제작을 우리도 약간 제작을 해보면 야 저거 시청률 저 정도야 저 정도 제작팀은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럼 오늘 빨리죠 오늘 준비된 내용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일단 미국의 제니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배팅 사이트에서는 가장 재무장관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제니 옐런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과 한 이틀, 3일 전부터 원래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제일 유력했었는데 브레이너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4년 전에 한번 김치국 쓰셨던 분이고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은 재무장관으로 유력하다 해서 매일 이제 꿈꾸면서 지내셨겠죠 재무장관 되면 누구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안 됐고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은 몇 가지 좀 약점들이 있어요 재무부 차관으로 계셨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을 환율 조합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대 반대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때는 그분보다 위에 계셨던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런 걸로 괜히 공격받기는 좀 싫지 않을까 바이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좀 약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신중 느낌 뭐 이런 공격 그 공격을 좀 받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떠오르고 계신 분이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이신데 이분은 아프리카계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떠오르고 계신 분이고 지금은 교직원 최신연금기금 CEO씨인데 내년 3월에 임기를 끝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 왜? 지금 더 좋은 자리를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재무장관 기용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지만 재무장관 되시려면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일찍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서 저는 이분은 헤드헌터한테 연락했다 뭐 이런 걸 얘기 들어보면은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긴 하지만 유력한 후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분이 옐런이고 옐런은 뭐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신숙한 아 그렇죠 네 분이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 임기 후반때쯤부터 그 fmc를 계속 봤었는데 fmc 생중계 볼 때마다 참 어 되게 매력적인 분이죠 제니 옐런 네 그러니까 박자수수는 푸근한 누나죠 네 그리고 말씀도 엄청 천천히 하시고 근데 이제 듣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복문이 많아서 학자 투의 그런 말투들 제론 파월이 듣기는 되게 좋죠 그렇죠 원래 짧은 짧은 짧게 변호사 출신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슬랭기지를 쓴다고 해서 짧은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분 오시고 난 다음 사실은 성명서가 확 짧아지기도 했죠 그렇죠 네 옐런은 그러면 누구냐 옐런은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분들인데 이분은 연준에서 경력을 거의 보내셨어요 사실 물론 이제 학계에도 잠깐 계셨는데 1997년에 연방준비이사의 이코노미스트 우리가 frb라고 얘기하는 연방준비이사의 이코노미스트로 일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 가셔서 19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97년까지 연준 이사로 계셨고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원 총재를 또 하셨어요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연준 부의장 하시면서 워싱턴을 다시 오셨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을 하셨는데 연준맨이네요 연준퍼슨이네요 네 그래도 재정정책 경력이 사실은 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당시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거 2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그때 OECD에서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직 했던 거 그때 이제 재정정책 잠깐 하셨던 걸 제외하면 통화정책 전문가고요 이 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담임을 했던 분이세요 연준 의장을 연임을 하지 못하고 이유는 이제 민주당원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전공교체 네 그래서 제롬 파월 공화당원인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지명되면서 그만두시게 됐죠 중간에 이제 뭐 또 한 분 제가 성함을 잠깐 좀 헷갈렸는데 또 한 분이 한 1년 반 1년 정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재무장관으로 이제 영전대로 가시면서 하셨던 분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으로 근데 이제 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분은 브라운대에서 학부 나오셨고 예일대에서 박사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통 경제학자에요 노동 경제학자이신데 그래서 노동의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인근 격차가 성별로 왜 나는지 인종별로 왜 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노동 경제학자답게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본주의 경제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충분히 경기를 부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연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울 연준 의장이 페드 리슨스라는 행사를 쭉 다녔었거든요 연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서 경기가 상당히 부양적이었고 그래서 경제성장세가 강하니까 그 덕에 우리도 일자리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파울 연준 의장이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옐런 전 의장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받아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무장관이 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사실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을 밀고 있고 이분도 이제 본인이 약간 손들고서 내가 할게 약간 이런 분위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좀 서운해할 수 있는데 대신 그 서운함을 충분히 달랠 만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연준 의장 하실 때하고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때도 레리 서머스 전에 하버드대 교수시고 그 전에 재무장관 클린턴 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막 떠오르니까 진보 진영에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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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옐런을 막 밀었었거든요 당시 연준 부의장이었던 그래서 이제 옐런이 되게 됐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파월은 언제까지가 임기예요? 파월은 2022년 2월까지 2022년 2월 네 그러면 내년 중반 즈음에는 사실 이제 재임되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나오냐 한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집권 민주당에서 공화로 공화에서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꼭 자르고 그러지 않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워낙 뭐랄까 이게 트럼프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파월 아니었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좀 이렇게 거리 두기를 좀 한 거라고 봐야죠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없는 굉장히 오랜만에 연준 의장이신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초반은 약간 각을 세우는 듯도 했었는데 이분이 법률 전공하시잖아요 변호사죠 그리고 워싱턴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내년 9월 10월 요맘때쯤에 누가 되냐 그리고 파월은 계속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줄 수 있어? 바이든이 약간 이런 제스처를 보였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사실은 하원 의장이 펠러시 랜시 펠러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분이시죠 이분이 올해 3월 달에 상원하고 공화당 상원이죠 공화당 상원하고 경기부양책 합의할 때 그때 파월 의장이 고 빅 크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불 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세게 가자 라고 얘기했던 분이고요 파월은 사실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서 저희는 내년 통화 정책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재무장관이 돼서 만약에 정부랑 이렇게 콩짝을 잘 맞춰야 될 상황이 될 때도 파월이 크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게 12대가 폴볼코고 13대가 옐런 그룬스푼이고 14대가 벤버랑키고 15대가 잔해델련이고 16대가 지금 제롬 파월이거든요 그 FRB 의장이 그런데 제롬 파월을 제외하고 다 유태인이네 제롬 파월을 제요 아 그래요? 옐런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잔해델련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비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거의 유일한 저거고 비유태인 출신이고 변호사고 다 유태인이었어요? 다 유태인 하여튼 그래서 옐런이 아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여서 옐런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좀 해 주신 건데 결론적으로 옐런이 되면 돈을 많이 다른 누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옐런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목표가 2%가 있는데 이걸 하회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까먹었던 묵벌을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는 이렇게 만회하자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정책인데 이 정책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옐런입니다 옐런이 2016년에 고압경제 기억하시죠? 그때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고 해서 경제학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을 때 총 공급 능력이 많이 약해져고 이게 돌아오지 않은 이력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조금 경제를 뜨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었고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리서치 센터장 식계장하고 있었던 분이 지금 뉴욕 연은 총재로 있는 존 윌리엄스예요 이분이 옐런이 워싱턴으로 부의장 되면서 가시면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2016년 8월 15일에 썼던 경제서안에 우리가 낮아진 중립금리 환경 하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펴야 되냐 이거 얘기를 했었고 고로 가서 딱 두 달 뒤 10월 14일에 연준이 그때 하이프레션 이코노미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분이 꽁짜게 되게 잘 맞죠 그래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연은 총재는 옐런의 복심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론에 보면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중립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더 부양적으로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2018년에 유혁연은 총재로 제일 힘있는 자리로 오셨고 그때 이제 고지음에 취임했던 클라리다 연은 부의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사실은 고압경제론을 주창했던 주창이라는 게 제시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경제학적으로 항상 큰 사건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경제학이 다 달라지더라 새롭게 고민을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셨던 분이 제니 옐런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도 사실상 제니 옐런이 잉태했던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은 그래서 상당히 부양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또 아시겠지만 2001년도 노벨경제학생 타셨던 조지 에커러프 이분은 그때 노벨상 타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의 비대식성을 가지고 타셨거든요 그런데 정보의 비대식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남편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면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옐런은 이 정보의 비대식성을 아니 그 중고차 시장의 정보의 비대식성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네네 아니 그거는 정프로 담당인데 원래 아니 그거를 뭐 이렇게 논문을 써야 정부의 비대식성이라는 게 그렇게 논문까지 써야 될 내용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사실 경제학은 사실 석사 넘어가서도 전부 수학이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명한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정보의 비대식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분이 연준 부의장으로 왔을 때 원래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도 펴내고 그 다음에 3, 6, 9, 12월에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다 버냈기 등 떠민 게 다 옐런입니다 옐런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투명성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정책은 대부분 트럼프 트윗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번에 말씀드린 규범적으로 가지 않을까 옐런 얘기는 이 정도 하죠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이 문윤신이잖아요 문윤신은 이제 골만삭스 출신인데 현장금융인 출신인데 지금 이벤트가 지난주에 말에 발생했잖아요 서한을 내서 연준에다가 야 그 자금 회수하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연준이 하고 있는 총 9개의 대출기구가 있는데 그중에 5개를 일단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는 헷갈리네요 30일인지 90일인지 조금 더 연장해서 간다라는 거고 일단 이거는 연주 그 재무 정확히는 의회가 케이스 액트를 통해서 4540억 달러를 재무부를 통해 연준에게 준 돈이고 그렇죠 이건 뭐 오건영 위원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연준은 이제 마중무를 받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은 손실이 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손실이 나면 재무가 준 돈으로 까라고 네 하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받은 돈에서 100억불을 한 다음에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하고 얘가 여기에다가 연준이 돈을 더는 10배 정도 보통은 10배 또는 이제 회사체 하일드 같은 경우에 7배를 넣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불을 재무부를 가지고 100억불을 자본금을 넣고 그다음에 연준이 거기다가 900불을 더 쌓아가지고 천억짜리를 만든 다음에 천억을 매입해서 혹시 손실이 10% 나면 재무부가 준 돈을 다 없애도록 그러면 연준은 손해를 입지 않으니까요 이런 정책을 폈던 건데 사실은 효과는 실제로 돈이 나갔다는 게 의미인 게 아니라 큰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신호효과를 줬다는 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켰고요 그럼 이거 뺀 다음에 연준은 당연히 야 이거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 파울이 아주 직접적인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주 중앙은행 언어로 썼지만 중앙은행 언어 아시죠? 약간 뭐 구렁이 같은 담넘아가듯 약간 근데 꽤 그런 가운데서 직설적으로 썼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야 연준과 재무부의 갈등이 이렇게 표면에 된 적이 있었나? 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했는데 사실 시장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 재롬 파울의 정치적인 감각을 또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안 쓴 돈 가져가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지킬 거 지키고 선을 딱 지키면서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 또 경제 정책을 피우는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얘기할 줄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크루즈 선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 선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담보로 해서 대출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채권 발행했는데 잘 됐고 그 다음에 하일드 시장 금리 거의 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금리도 별로 튀지 않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왜 했냐 생각해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제일 갈등인 게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을 해줄까 말까 요거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준 거 중에 대출 기구 중에 하나가 주정부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매입해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정부 지방정부 합의를 의회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하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바이든 정부가 이걸 쓸까 봐 그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카드 하나가 뺏긴 거니까 이 카드를 다시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은 뭐 하나를 또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은 네거티브 했지만 그렇게 뭐 충격을 준 건 아니었나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돈이 부족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네 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됐을 텐데요 아마 조금 우리 김인영 팀장님이 말씀이 조금 빠르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초집중하지 않으면 놓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연준은 원래 손해나는 데 투자할 수 없는 그런 규제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건 투자할 수 없는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재무부랑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갖고 재무부는 이내 한 10쯤 내고 우리가 한 90쯤 낼 테니까 혹시라도 손해나면 재무부 것부터 먼저 까지는 걸로 투자를 했고 대신 이제 그렇게 연준이 나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아 연준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엄청 푸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커져 10배나 커져 있는 돈의 금고를 보여준 거죠 여차지금 하면 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그렇죠 시장 사람들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걸 했는데 이게 뭐 끝났다는 겁니까? 네 그중에 이제 일부가 종료됐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걸로 나간 돈은 별로 없어요 아 실제로도? 네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요가가 훨씬 컸고요 사실은 진짜 정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말로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책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정책을 얼만큼 노려내게 편냐 이거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만 하나 좀 짧게 여쭤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연말에 지금 위험 요인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감지하고 계신 게 네 지금 원래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이 임시 예산으로만 짜여서 그때까지만 쓰는 돈이 일단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다음에 9월까지가 한 회계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이 되면 원래 이제 내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확정을 못했고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쓸 돈만 일단은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합의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두 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셧다운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자 이게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면 잠정예산안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그만큼 일단은 다시 늘리자 그러니까 어디에 더 늘리고 어느 부처에 뭐 더 줄이고 이런 거 안 하고 비례적으로 늘린다 네 그냥 하자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이 한 번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미뤄진 적이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G20 정상회의 때 본인 연설하고 나가서 골프하고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회가 합의하고 사인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거에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안 되면 너무 큰 사건이라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조지아 선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당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조지아 선거라는 게 상원선거 맞습니다. 연방 상원 두석이 남아 있어서 거기 선거가 일단 내년 1월 5일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인데 그거랑 또 하나가 팬데믹 피해를 경감하려고 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급했던 거 그러니까 원래는 주정부가 26주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건 7월에 끝났죠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끝나면 13주 동안 연방정부가 추가로 또 더 길게 연장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게 이제 다 연말에 원래 끝날 예정입니다 저항기 26일날요 12월 26일날 거기다가 사람들이 임대료 집값을 내지 못하면 퇴거 조치를 당하는데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있고요 12월 31일까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합의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은 월세를 못 내면 원래 퇴거가 될 수 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주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큰 일이고 실업수당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미국에 2천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조치가 끝나면 1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큰 일이라 사람들이 어련이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한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가격 반영을 조금씩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저의 생각은 12월 11일날은 되지 않을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일단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선거는 1월 5일인데 결과가 나오면 1월 6일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나 돼야 저는 이제 팬데믹 피해 경감 조치들이 좀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이것도 참 그렇게 큰 불확실성이기는 합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빌 에크맨도 그렇고 손정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또 거기다가 확진자가 18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9만 명을 넘은 상황이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하고 시장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큰 일이고 그래서 내년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내년 1분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꼭 나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거를 지켜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점검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는 5G 예고해드렸던 5G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지 우리 권순이 기자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오늘 함께 고생해 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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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